너무 세련된 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죠 니고데모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로 이렇게 우리 QD 본문이 되어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15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그래서 따옴표를 거기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16절부터 21절까지가 이어져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매일 성경이 분량 때문에 15절까지 나눈 것도 있고 신학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15절까지 나눌 수도 있는데 오늘은 21절까지를 그냥 다 보겠습니다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진 것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스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6에서 난 것은 6이오 0에서 난 것은 0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상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조거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읽죠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면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의 주관심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관심사는 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나오죠 주관심사가 나오는 걸 보면 늘 물리적으로 다 표현이 되죠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주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도요 요한에도 주관심사가 있어요 요한의 복음을 쓴 것을 보면 앞부분만 살펴봐도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설명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죠 그래서 제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이런 책도 썼지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게시가 시작된 것에 대한 장엄한 서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2장에 가자마자 이상하게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성전 척결이라고 하는 완전히 양극단의 이야기가 확 나와요 이 배치가 좀 이상하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이렇게 잔치와 같은 삶이고 어린 양의 잔치, 마지막 날의 잔치를 상상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잔치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도족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그래서 이 상태를 여기를 회복할 것이다 이 성전을 회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2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실 큰 그림을 뻥 그려놓고 난 다음에요 3장, 4장을 가면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처음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에 사마리아인 여인을 다루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여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 요한의 주관심사가 앞부분만 쭉 봐도 쭉 계속 나갈수록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특별히 요한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주관심사는 당연히 한 사람의 회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요한사도가 이 긴 글을 쓴 것도 생명의 영을 얻게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죠 요한 복음을 쓴 이유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주관심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편의 글도 쓴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요한 복음 3장의 이 부분은 요한 복음이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로 이어서 3장 16절 같은 경우가 전 세계인이 아는 야구장에도 붙어있는 존 316이라고 야구장에도 붙어있을 정도로 유명한 본문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주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로서 어디에 좀 주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은요 회심의 본질을 꿰뚫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 회심에 대한 관심사를 우리 사역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회심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회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돌아오는 것인가입니다 회심의 본질의 첫 번째는 놀랍게도 하나님보다는 처음에 시작하는, 처음에 출발점 죄가 깨어진 세상에 대한 절감, 깨달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본문에 리고데모가 어떻게 회심해야 되는지를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분이, 리고데모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민숙이 말씀을 들면서 모세가 노트엠을 듣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독생자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 빛이 들어왔지만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어진 세상 불매매 죽어가고 있는 세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여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매물을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깨어짐과 고통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죠 그것을 절감하는가 절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노빼물 장대 위에 달아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위에 달렸어도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회심을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가 또 우리 인간들은, 각 개인들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사실 오늘날의 회심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여기서 시작됩니다 깨어진 세상의 실상을 보지 않고 죄의 본질의 심각성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인류가 정말 전 인류가 혼란에 빠지고 이것이 어쩌면 인류가 종말을 고하는 쪽으로 달려나가는 어떤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쩍슬쩍 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다 이 속에서도 재밌게 삽니다 힘든 사람은 아주 일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진짜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한힘이 될까요?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만몬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몬에 사로잡혀 있으면 별로 세상에 깨어진 것이 크다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몬이 우리에게 다 갖다 줍니다 저한테 이상한 쿠폰이 날아와서 저는 배달 음식을 안 시키는데 쿠폰이 날아가게 됐더라고요 포인트 차감되고 쿠폰도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그저께인가요? 어디에 음식을 시켰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새벽 배송 딱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오 첩스테이크 세상 편해요? 살만합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어쩜 그렇게 재미있고 좋은 의미까지 있는 미니 시리즈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는지 살만하죠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이번에 저희 신입사원들 뽑아가지고 신입사원들 자기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몇 분씩 자기 소개하는 영상을 쫙 만들어서 이제 신문식 때 보여주는데요 이 친구들에 보내면 취미가 주로 여행이에요 여행도 그냥 전 세계를 다닌 사진들 막 보여주고 여러분 오늘날 회심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깨어진 세상의 실상을 다른 것들이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워도 안 하죠 우리는 이게 우리 사회의 민낯이거든요 이중잣대 뭐 다 그렇네 놀랍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이 그냥 그대로 맞아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주고한다 여기서 어둠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더 주고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깨어진 세상과 그 깨어진 세상을 일으킨 죄의 심각성에 대한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회심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회심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시고 있는 주관심사인 회심이 별로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자신도 이걸 직면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불밤에 물려서 널브러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살만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가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것이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이 회심의 본질을 첫 번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고 만문이 그것을 어떻게 치장했다 할지라도 거긴 생명이 없다는 것 그걸 첫 번째 절감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야 두 번째로 이 회심의 아주 중요한 내용 은혜로 주어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밤에 의해서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어리석게 끝이 없는 노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올리면 저걸 쳐다봐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주술입니까? 아니 근데 이 속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죠 십자가는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노뱀은 불밤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습니다 죄인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의 가장 큰 대표 죄인의 가장 큰 대표들이 죽는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은혜가 거기서 느껴지는 것 깨닫게 되고 아, 저게 은혜구나 내가 한 거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저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회심한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는 오래, 그 친구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평생을 천주교를 다녔는데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몰랐대요 예수가 십자가에 위해서 죽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알았는데 왜 진짜 죽었어야 되는지 몰랐고 같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중한 분이 있군요 나중에 기도하는데 파르르 떨면서 울더라고요 남자가, 40대 중반의 남자가 은혜가 다가온 것이죠 자기에게, 아, 그리스도가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로 거기 달리신 거구나 그걸 깨닫고 회심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회심은 자기가 곤경에 처했다는 것 사실 인류와 인간 사회가 곤경에 처했다고 하는 것을 절감할 때 회심이 첫 번째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실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류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이 괴멸하는 걸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선지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끔찍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잔치했던 노아떼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 결국 똑같이 판박이가 돌아가는 거예요 돈 룩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데 꼭 보십시오 해성이 닥쳐와서 지구가 멸망하게 된 걸 알아차린 천문학자들이 그걸 알리려고 하는데 일어나는 이야기들 약간 코미디 비슷하게 그렸는데 시사점이 너무 많아요 언론과 정치와 일반 대중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촌천설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진짜 우연히 본 영화 치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별로 안 일어나요 이런 끔찍한 세상 속에 완전히 속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를 절감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룡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성룡께서 하시는 일이다 회심은 성룡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룡께서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에 실체가 있지 않느냐 성룡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회심은 진짜 성룡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요 와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데서 뻥 터져요 어떤 데는 예상이 됩니다 아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겠구나 하고 예상이 돼서 예상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데서 뻥 터져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밀어붙였어요 성룡께서 하시도록 그냥 기다립니다 최근에 한 친구는 정말 약간 이렇게 회의적으로 대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복음을 다 듣고 나더니 처음 한 말이 오 기독교의 얘기가 이게 말이 되네요 이게 앞뒤가 다 맞네요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듣더니 복음을 듣더니 한 소리가 이거 기독교가 진짜라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혁명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아 이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 제가 결혼한 것보다 제 인생에 더 큰 혁명인데요 이걸 제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이어서 했던 말이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태어나는 거에 맞먹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친구 당신은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해 예수 믿는 것은 혁명이라는 걸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이번에 심우식 영상에 그 친구 잠깐 나왔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경험들이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다가 예화로 그걸 들었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얘기를 하다가 트랜스포메이션 설명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신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거든요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은 건 상관이 없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꼭 믿을 것 같았는데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회심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세상과 죄에 대한 절감 그다음에 우리가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봄 의지함 세 번째가 이 일을 실제로 일으키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회심이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여기서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사라집니다 니고데모가 집에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어요 장면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딴 얘기로 넘어갑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요한의 문학적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거죠? 요한 묵음 19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나와요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도 이거 굉장히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도 이게 뭐냐면 앞에 내가 복선 깔았지 그 복선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밤중에 찾아간 니고데모도 모래하게 치명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아리마데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례를 줘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때쯤에 아마 회심에 근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완전한 회심에 이르렀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회심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점진적인 것입니다 열두 제자가 전부 다 점진적으로 회심했습니다 사도바울만이 급진적으로 회심했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70% 정도가 점진적으로 회심합니다 한 30% 정도가 급진적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회심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렇다면 이 정도를 여러분들 이 회심에 대해서 지도자가 이해했다면 네 가지예요 제가 얘기한 건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다 깨진 세상과 조회의 본질 은혜로 주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회심의 두 가지 유형 이것만 마음에 둔다면 이제 이 회심을 주관심사로 중심에 든 교회와 공동체의 지도자는 뭘 해야 될까 하는 얘기를 어떻게 그럼 이 회심의 회심적 삶 회심의 사역을 일으키는 회심의 열매를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까 첫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들려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나들목의 출발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나들목 교회에 오면 누구나 교인이 되기 전에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나들목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우리가 교회에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을 때 교회에 무조건 온 사람들은 저하고 같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나눴습니다 놀랍게 4개월 동안 11명이 회심해서 5월 달에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를 할 때 11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아니 교회를 시작도 안 했는데 준비 과정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11명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심사구나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들려주십시오 초대와 도전 두 가지 다 하십시오 책 제목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초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삶에 초대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도전은 너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 돼서 살 거야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 한 부분에서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 거야 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초청하는 면과 도전하는 면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책을 다 씁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사람으로 초대를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거의 회심하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도 잠깐 기다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인생을 거는 문제야 하나님 나라에 도전을 다시 잃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제가 복음을 전해서 직접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네 명이 있는데요 네 명 다 풍성한 사람의 초대와 하나님 나라에 도전을 다 썼습니다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초대이면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 니고데모의 얘기로 한다면 자 저 예수를 바라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렴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초대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너 불뱀에 물려서 죽는 상태로 계속 살 거야? 불뱀에 물린 상태로 망가져가는 세상의 한 부분이 될 거야? 빠져나올 거야? 그게 도전입니다 복음은 가볍게 전하면 안 됩니다 선명하게 들려줘야 됩니다 반응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반응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달리는 문제예요 그 사람이 할 겁니다 우리가 좌지우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선명하게 들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교회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프로그램으로 사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건 손가락입니다 견지 불월 손가락은 맞지만 달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면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지 손가락만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들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이 사람을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과정을 지나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뭐 이제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많고 능력이 많으면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보는 건데 니고데모가 이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못 드리고 뒤척거리는 장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드라마는 이 사람이 예수를 계속 보면서 도전받고 멀리서 바라보고 또 회당에서 토론하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을 옹호했다가 후살이 먹고 뭐 이랬던 장면들 막 쫙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보고선 막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고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자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스토리 그게 이 얘기에는 회심의 과정이었어요 회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회심한 친구들 제가 복음을 전해서 회심한 친구들을 계속 기도하고 연락하고 제가 계속 돌보진 않지만 그 친구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잘 들어갈 때까지 풍성한 삶의 첫 걸음하고 이끌어주고 같이 걸어가줘야 됩니다 회심이 온전해질 때까지 같이 걸어가줘야 되고요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 온전해져도 그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공동체에 속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근데 이거 왜 합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주님의 주관심사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도 오늘 딴짓하고 있을 텐데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 망가뜨리며 살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도록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이 그 회심이 온전해질 때까지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심은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회심은 어느 시점에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이 온전해질 때까지 지켜봐주고 따라가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공정체가 없는 사람을 견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복음을 전했다가 지금 보면 복음을 전해서 회심했던 그때 여섯 명이 회심했는데 여섯 명 회심했던 사람들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두 명인데요 두 명의 이유가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만 나와요 주일날 교회만 나와요 성장하지는 않아요 나머지 네 명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소그룹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친구들은 크고 있어요 나머지 두 명은 뺀질거리고 분명히 그때 회심한 것 같아요 다시 주님께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원상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최근에 다시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결국 자네는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공동체가 없으면 회심이 되다가도 완성되다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동체 그러면 중요해요 같이 걸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왜 저 사람은 제자로 잘 살지고 있지 않는가 할 때 늘 질문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혹시 회심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이것은 정주의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해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살았습니다 난 그 부근독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탐할 수밖에 없고 아직도 예수가 아닌 다른 주가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그에게 성경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교회 활동을 아무리 시켜도 결국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육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수도 디사이폼 가짜 제자들이 있지 않는가 가짜 제자들은 그들이 성숙하지 못해서거나 위선을 해서가 아니고요 아직 제재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복 사육을 하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목사님들이 교회 내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너한테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거 어떡하지? 그런 분들이 이 하나복에 들어온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진정으로 회심할 수 있는 도와주는 사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찾느니 만나지 마시고요 일단 교회 안에서 먼저 하세요 우리 가정교회를 하든 우리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심했는가를 확인하면서 교회에 가주게 되지만 여전히 우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회심은 잘 모릅니다 열매가 회심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심에 이르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만나면 멈추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왜 예술 믿고도 변하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잖아요 예술 잘 몰라서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선명하게 들려주는 것 두 번째 그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는 것 세 번째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을 잘 찾아내서 그들을 섬기는 것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들이 회심 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모든 영역에서 균형있게 성장하는 걸 보여줘야 되지만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뒤따라 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또한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예술을 만나서 예술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련된 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좀 심하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것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그래서 보내셨는데 성령은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완전히 개입되어 있는 이 복음 전도에 나의 삶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본을 보여야 될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인격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돈 쓰는 게 변하고 다 많이 시간이 걸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사는 삶,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삶을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찾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죠? 우리가 찾는 이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차난이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교회만 운영하려고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쓰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설문솔답이라고 하는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사용 안 하더라고요 아, 복음전도에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봐야 이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조회수를 보면 우리 교회의 성도 숫자도 안 돼요 아, 관심들이 없구나 우리가 만든 자료가 허접했던지 너무 허접해서 보질 못했던지 아니면 관심이 없구나, 복음전도에 왜 없을까 죄송한데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요? 저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찾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류에서 어떻게 시간을 쓸 건가 어떻게 시간을 허비하듯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건가 여기 본을 보여주십시오 사람 찾아오는 거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회 사람들 찾아오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찾아가셔야 됩니다 사마라의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삿개우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상황이어서 다 위축된다고들 그래요 근데 위드 코로나 상황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대의 좋은 찬스입니다 사람들이 다 불안하거든요 애써 인류가 겪고 있는 재앙에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증상 중 하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의 시도를 설명해주고 그래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밤에 치운 니그드 엄마처럼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사마라의 여인처럼 그 예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의 주관심 성부 하나님의 주관심이요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글쓰도의 죽으심의 참 의미 그래서 회심에 이끄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삶에 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삶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아멘 아멘 아멘